시작합니다. 음악 큐. 나가지. 이거만. 소민이. 아 얘네 왜 이래. 왜 연애하고 그래 그래. 아니 근데. 잠깐만요. 진짜 소민이는. 지금 데이트해 데이트. 아니 진짜. 아니 진짜. 소민아 그만해. 소민이. 연애하지만 너네. 그게 아니라 솔직히 동준이가 너무 따뜻하게 쳐다봐요. 사람을. 야 우리 차 앞에 쳐다봤냐. 그렇죠. 오빠의 눈빛 보세요. 얼마나 따뜻하게. 아 진짜 신바네. 아니요. 더워 죽겠네. 누구 노래야. 아 어. 야 벌레 같지 않아. 야 벌레 같애요. 아. 왜요. 아우 골 보기 싫어 아주 그냥. 아니. 아 진짜. 뭐야. 야 나와야지. 아 이거야 이거. 왜 이렇게 되는거니. 아 이거 3가지. 아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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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을 덜인다고.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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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. 아하하. 야 전소민이 왜 나가 전소민. 아하하 전소민이. 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아하. 자 3, 2, 하나. 김종국 호요. 아하. 김종국 호요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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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안 뛰어. 아, 이거 안 뛰어. 기원해요. 기원해, 기원해. 기원해, 기원해. 얘 이상한데 있잖아, 자꾸. 아! 아,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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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클립! 됐다. 깨끗하다. 아, 깨끗해. 아니, 이거 어떻게 얘기해. 아, 오브님 너무 세. 깔끔하다, 깔끔하다. 6천 원 획득. 아, 좋다. 아, 뭐 붕도전, 붕도전 줄 알았어. 아니, 애들 게임에 너무 우린이 나와서. 소민동전 1천 원 획득. 여기 6천 원 획득. 자! 아, 얘 몸 푼다, 몸 푼다. 야, 야. 야, 미주 때문에 또 이거. 이야! 오, 저. 와! 나왔다, 나왔다. 야, 이거 엑스메일 때인데. 아, 2층 어렵다, 2층 어렵다. 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아, 오! 그거야, 오! 아, 오! 아, 오! 아, 오! 야, 뭐야? 공연해. 아, 무슨 일이야, 나 같아? 아! 아, 다 하고 싶은데 안 되지. 아, 깡이다, 깡! 와, 깡이다, 깡. 깡, 깡. 이야, 멋있다, 미두. 이야, 미두 멋있다. 와, 잘 친다. 어, 뭐야? 형, 뭔가. 형,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니, 왜 저렇게까지 하는데. 아, 대박이야. 지현이가 다녀가. 나 석 찢었어. 느끼해, 느끼해, 느끼해.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이게 뭐예요, 이게? 아니, 이게 뭐야? 야! 아, 대단하다, 쟤도. 진짜. 에너지가 대단해. 아, 대단하다, 쟤도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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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뭐야? 아니, 뒤에서. 머리를 쥐어서 갔어. 누가 이겨. 이거 이길 수가 없어. 누가 이겨. 아이템 뭐야? 아니, 저런 게 이겨. 얜 어떻게 이겨? 얜 줘, 얜 줘. 유지아, 그만해. 최고야. 아니, 머리에서 뭐가 나온 거야? 아니, 머리를 쥐어 쥐어 쥐는 게 없어. 최고야, 최고야. 야, 괜찮니? 머리 쥐어 쥐어 쥐어. 야, 머리 쥐어 쥐어 쥐어. 야, 머리 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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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야, 넌 없어? 너 없어. 야, 너 없어? 너 없어. 아, 미친 거 아니야. 야, 됐어. 야, 됐어. 셋, 둘, 하나. 하하, 미주. 야, 또야. 또야, 또야. 야, 너 힘을 왜 이렇게 세. 됐다. 끌었다, 끌었다. 어, 맞다. 와, 진짜 힘이 좋아. 야! 야! 반대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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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성주요 아웃. 이번에 너무 박빈이 형이라 좀 고민 끝에. 아, 근데 미주를 이길 수가 없어. 아, 미주를 이길 수가 없어. 여기는 너무 덧붙이고. 이거 어떻게 이겨, 이걸. 야, 미주. 미주는 이제 엄마도 못 만나겠는데, 한동안? 야, 엄마. 너 대상에 있냐, 엄마? 야, 좀. 또 하겠죠. 어? 그래겠어, 엄마. 아이돌들은 왜 이렇게 머릿속에 머리가 또 있어요. 다시 붙이는 게 더 신기하다. 여기가 붙이잖아요. 아무렇지 않게 또 이걸 하려구나. 자, 그래서 두 번.